이번에 가면 형이 또 언제 오려나 가기 전에 뭐 좀 싸주자 응 너 빨리 밥 먹고 고추냅 좀 따 아 고추랑 아 좋다 날씨 진짜 좋네요 짐 좀 싸드려 빨리 짐 금방 쌉니다 싸드려 고추냅 좀 싸드리고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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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우리가 이따 치우고 그래 손 대지 마 서준아 예 왜 손 대줘 손 대지 마 지금 손 까다가 안 한다 그러면 우시가 일로 와 아 바로? 오케이 자 오이고추가? 오 맛있겠다 이렇게 따 오시가 지금 이렇게 따고 있는데? 네 오 되게 많이 땄다 죽이 고추밖에 없네 자주 아까 딴 거라 아 이거 봐 다 익었어 이거 봐 다 익었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이야 어머님이 엄청 좋아하실 거야 진짜로? 서준아 어? 고추 진짜 먹어보고 맛 어떤지 얘기해 줘 아니 아직 먹어보지도 않은 거죠 상대 주는 거야? 귀찮다고 또 안 먹지 말고 에이 다 먹죠 나 이제 나 이제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걷는 거야 아니 근데 우시가 어? 너 옷 입고 나서 어떻게 걷는 줄 알아? 뭐 어떻게? 이렇게 걷는 거야? 지금 가는 거야? 근데 지금 가는 거야? 너 진짜 우리 할머니랑 할머니가 참아 이거 진짜 안 치우고 가도 돼? 응 안 치우고 가도 돼 이거 우리가 치울게 내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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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이거 갖고 가서 또 넣습니다 이거랑 고추 이거 블루베리 응 이거 자두 이렇게 많이 줘도 돼? 뭐? 자두 이거 몇 개야? 4일이나 먹을 수 있니? 갖고 꼭 갖고 가요 또 잃어버리지 말고 어머니들이요 잘 먹겠습니다 아이 아이 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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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왜 아 이러지 마세요 아이 아이 죽다 할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하늘 너무 예쁘다 야 오시아 핸드폰 없어? 내가 너네 사진 찍어줄게 형 형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입 벌리고 웃어야지 하나 둘 셋 형 꼭 서울 도착하면 편지 쓰고요 하늘이 너무 예쁘다 야 야 야 갈게 잘 가 잘 가요 형 갈게 편지 쓰고 갈게 또 와 금방 잘 보내고 어 금방 잘 보내고 고맙습니다 응 가 거 가 가 한글자막 by 한효정